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설의 자료는 서울 송동구 황심리동, 앙심리, 차이아파트 25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4급모노 2013타경 52694번입니다. 감재가는 11억원이며, KB 부동산평가는 11억원, 대지권 11평형에 전연민정 18평형, 분연민정 25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8억 8천만원이며, 입찰 부정문 8,800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5월 13일에 진행해지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동구 황심리동, 왕심리, 차이아파트 경매물건으로 5호선 행당역과 2호선 상왕심리역세권으로 근복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의 나이기입니다. 왕심리 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송동구 왕심리 자이매물은 102동 4층으로 대지권 10.8평형에 전연민정 18평형, 분연민정 2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4월 기준으로 11억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8억 8천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14년 5월 13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문 제재가의 10%인 8,80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심리 자이아파트 25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1억원, 하위평가는 10억 6천만원, 상위평가는 11억 2,500만원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6%에서 60%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물건 해낭을 살펴보면 GS건설이 시공하여 2017년 7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7개동에 71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3대이며, 갱매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4층 25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 말수기준 권리는 2021년 9월 3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3억 1,040만원입니다. 채권자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0억 1,14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물건명세상 전입일기준 대학예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에, 올세는 200만원에 배당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성동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나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동구 항심리동, 왕심리, 자유아파트 25평형은 최근 매매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일 때 최근 거래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왕심리, 자유아파트 25평형은 매물효과는 104동, 남동향, 고층이 12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반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성동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4%, 매각률 28%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기자로는 법원은 매각 묶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라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률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왕십리 자유아파트 25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라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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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